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. 나름 나는 원래 내향적인 사람이거나 외향적인 사람이고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. 이렇게 자기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거라고 느끼기 쉬워요.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한 번씩 하잖아요. 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. 어제 제가 달마 혈맹론을 보니까 거기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군요. 뭐라고 나왔냐면 이 바른 공부인이라면 엎짓는 일 그런 거 그만두고 자기 인연 따라 분수에 따라 그냥 주어진 삶을 살 뿐이다.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욕망하지 않고 분수에 따라 인연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산다. 그리고 많은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인연 따라 산다. 딱히 계획이란 거 없다.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든지 반드시 저리 돼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 없이 그저 인연 따라 산다.